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육은 항상 핫 이슈인데 역사관이 잘못되면 다 삐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학부형 입장에서 운동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참 무지했던 게 학부모 단체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믿었죠 그리고 사실은 한때는 진보라는 게 굉장히 좋고 혁신이라는 게 멋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고리타분한 보수보다는 좀 앞서나가는 듯한 진보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 활동을 시작하면서 2012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교과서가 막 제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국정교과서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 내용을 분석을 해두신 걸 자료를 공부하면서부터 아 우리가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현재 국정교과서가 폐기된 이후에 굉장히 왜곡되고 편향적인 역사를 배우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은 게 몇 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름 학부모 활동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좀 전수해 준다는 이런 입장에서도 저 같은 엄마도 이런데 일반적인 엄마들은 얼마나 모르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015년에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면서부터 이제 범인정 교과서라고 해서 뭐 교육부나 교육감이 인정한 이런 교과서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작년 말에 전국학부모단체역 연합하고 또 이 교과서에 분개한 학부모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교과 역사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를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올 2020년 올해부터 사용될 역사교과서 특히 고등학교는 8종의 역사교과서가 있는데 8종 거의 모두 다가 왜곡된 내용 또는 아직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너무 많이 실었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져온 교과서는 이제 교학사 교과서인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8종 교과서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내용을 실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정말 저희가 학교 때 배웠던 그대로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이제 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시고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왜곡된 역사교과서나 아니면 분학년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분개한 학부모들도 TV가 있거든요 그걸 분학년? 네 분학년 분학년 TV랑 네 분학년 TV 유튜브에 있으면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왜곡된 역사교과서 속에 천안함 북한의 저희 같은 경우는 천안함 사태가 거의 99%, 100%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죠 네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냥 침몰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든지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광우병 사태 촛불 들었던 것들 저 그때 저도 이제 그때 광우병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미국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다 언론을 선동해서 국민을 거짓으로 속였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이미 체험한 천안함을 그 정도로 왜곡시킬 정도 되면은 기억 속의 역사는 얼마나 왜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있게 해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전교조 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자유민주주의 얘기는 쏙 빼고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토막 났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통일이 됐겠다 저는 한마디 붙이고 통일이 됐겠죠 공산주의로 그 말은 쏙 빼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데리고 와서 갈아막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북한과 갈라섰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경제 발전시킨 거는 진짜 한두 줄로 유혹하고 나머지는 독재였다 국민들이 괴로워했다 이런 식의 진짜 왜곡된 교관 이야기를 많이 실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이번 교과서에 너무나 많이 실었어요 세월호 사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사실 그런 것들은 아직 법적으로 완전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역사라는 건 최소한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이 아 그때의 역사는 이것은 공이고 이것은 과야라고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의 중립적으로 실어주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역사 교과서는 무분별하게 다 실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까지 실은 역사 교과서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한 가지 사건도 공의될 수가 있고 과가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는 저는 진실만 적어주면 나머지 판단은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초등학교 고학년들 보는 만화 역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만화 역사 앞에 표지가 의정부 같은 데서 옛날에 미군하고 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로 된 무슨 뭐뭐 시리즈 제가 명칭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뭐뭐 시리즈라는 게 굉장히 재밌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몇 개를 시리즈 몇 개를 사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런 굉장히 편향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아직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과 과도 아직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굉장한 대한민국을 무슨 민주화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굉장한 자유를 이끈 위인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말살시키고 그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이런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중심에 전교조와 또 전교조 교육감들이 있겠죠 전교조 같은 경우는 1989년도에 지금 결성이 된 단체인데 처음에 이 단체가 결성됐을 때만 해도 학교폭력을 없애고 촌지를 없애고 참교육을 실현한다는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었죠 전교조에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친북적인 성향이 모두 드러났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인 성향도 드러났고 우리 박사님도 들으셨겠지만 인원고 사태 그거는 아마 전교조의 최고봉인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다루었던 학부모단체 다루었던 일들이 위례별 씨의 위례별 초등학교 전교조 문제도 있었고 전북의 전교조 교사 때문에 자살하신 송경진 선생님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이 주장하는 건 본인들의 이익과 본인들의 인권과 굉장히 친북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 때문에 처음에 그들이 결성했을 때는 정말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고 이것을 이끌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14개에 있는 진보 교육감들 전국 시도가 17개인데 그중에 14개의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보 교육감, 전교조 교육감이 들어있는 안에 교육청에 있는 교육청은 전교조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에 협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교조 단체 협약도 맺고 그런데 지금 전교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법의 노조가 됐기 때문에 이 교육청과는 협약을 맺을 수 없는 법의 노조 불법 단체이거든요 그런데 전교조 교육감이다 보니까 전교조들과 그냥 이런 협약을 맺고 이들이 원하는 걸 받아주고 또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되는 거죠 사실 90년대에는 제가 전교조 출범할 당시에 저는 아무리 순수한 단체라도 결국은 이 카르텔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게 보통 아이를 키우는 데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거든요 내다봤는데 참 보면은 과거에 상상고하고 전북교육감 사건 이런 걸 보면은 그분들이 참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지 대개 부모들이라는 게 자기 세대가 좀 희생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잘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만든 전주 상상고 같은 경우는 경우도 그렇게 평준화를 하려고 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저분들은 잘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교조도 그렇고 전교조 교육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교육부도 지금 굉장히 문제예요 제가 이제 저희 학부모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해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 전혀 전공도 없고 관련도 없는 사람이다 단지 초등학교 때의 꿈이 선생님이었다는 거 이거 하나로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엄마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유치원 지금 살인유치원이 지금 다 문 닫을 지경이잖아요 거의 문 닫은 곳도 많고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가 다 지금 폐지될 위기에 처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지금 하향 교육에 하향 편준화를 시켜서 바보 깡통 만드는 이런 지금 교육의 기회에 서 있는 거죠 이미 뭐 이렇게 평가고사 같은 데서 계속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대학은 11년째 저렇게 등록금을 다 동결시켜 놨으니까 뭘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 교육감 면담 신청을 하려고 갔다가 나오는 길에 교육청 앞에 어떤 젊은 분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지 피켓의 요지가 뭐였냐면 시험을 없애라 우리 애들 시험으로 고통받게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학부모가 아니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고 봤더니 전국 전교조였던 거예요 전교조 전국 교사 노동조합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선생님도 시험을 봐서 선생님이 됐을 건데 우리 아이들 시험을 없애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 다 바보 깡통 만들자고 하는 거냐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쩜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냐 했더니 막 그때 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그들의 인생을 다양하게 인정을 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걸 해주고 이게 학생인권 조례로 연결이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시험도 없애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떤 중앙지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이제 그런 수학관인가 그렇게 하신 분이 그를 기구하는 걸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전교조 선생님들은 뜻은 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검형구조하고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성장해오고 이런 과정을 쭉 보면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또 이제 현업을 띌 때는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 뇌구조가 이렇게 금형처럼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1년 12달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지식이나 정보가 체계화되는 과정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보면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전혀 지식이 체계화되고 재화되는 것을 저분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이런 거 보면 저분들이 무슨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지식이 어떻게 섭득돼서 자기화 되는지를 그건 너무나 답답하게 느끼거든요 맞아요 자유학기제도 그렇고 혁신학교 이것도 이제 전교적 교육감이 만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한테 공부 안 시켜요 그리고 시험 안 봐요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 들어가면 1학년 되면 받아쓰기 시험도 보고 받아쓰기 시험이 그 당시에는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식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애들 스스로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받아쓰기 없애고 중간평가 없애고 다만 한 달에 한 번 그냥 선생님이 그냥 교실 내에서 보는 가벼운 그런 거 하나만 있고 혁신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창의롭게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결국 6년 동안에 혁신학교를 다녔던 초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중학교로 갔을 때 혁신학교 다녔던 아이들과 다니지 않았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학업 편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는 엄마들이 혁신학교를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슨 토론 학습 이런 게 좋다이야 그렇지만 토론을 해주려면 기본적인 지식 출적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참 자기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혁신학교도 편차가 굉장히 커 교사가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혁신학교는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편한 학교이기도 해요 그냥 애들 특별히 공부 안 시키고 니들 하고 싶은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해주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정 있는 교사에게는 좋은 학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에게는 그냥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학교이기도 하죠 전교조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참 나는 답답한 게 그분들이 오시면 사기업처럼 나가는 법이 없으니까 자연적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계속 그 밑에 학생들이 통과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흠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참 그러니까 아마 학부모 활동의 저는 가장 주 목적을 전교조와의 전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어느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가서 동역을 해주고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라는 그런 것들을 다 집합해 보니까 그 중심에 전교조가 있더라고요 모든 교실 네 거의 네 거의 99% 그래서 아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 전교조 선생님들을 뭐 퇴출한다고 말하면 조금 거부감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 입장에 저는 퇴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퇴출시키지 않는 이상 아니면 또는 전교조에 가입된 교사 스스로가 아 이 전교조 단체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염증을 느끼고 탈퇴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희망이 없겠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 지금 이 정권 하나 끌어내린다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좌파의 교육을 계속 전교조에 의해서 받아오면 성인이 되면 또 편향적인 사상 가진 좌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학교 내에서 전교조의 교육을 막아야 되고 그 1차적인 목표가 전교조 교육감을 막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 교육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지금 계속 거의 모든 교육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10년이 넘는 그 사이에 아주 교육이 지금 바닥을 칠 대로 쳐졌거든요 그때 이제 통과한 애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학부모 교육의 가장 목표가 돼야 될 것이 일단 전교조 교육감을 다시는 교육청에 들이지 않기 이 이후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사실 구체적인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교조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있지 못하면 전교조들이 교육청에 근접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하나 둘씩 시작을 해볼까 생각 좀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냥 평등을 강조하거나 또 구경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으로 가면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죠. 저는 자유민주의가 좋은 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소득을 얻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에 따라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얘들아 그렇게 힘쓰게 공부하지 마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너희는 다 소중해 물론 소중하죠. 소중하지만 그네들의 우리 자녀들의 자질을 개발해주고 소질을 개발해주고 능력을 개발해줄 그 의무가 저는 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철학이 완전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이 정교조들은 그냥 학생인권조례에 차세히 나와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해 그것이 너희의 자유고 너희의 인권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드는 거죠. 네. 네.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갈고 닦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발현할 수 있는 가치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또 부추기고 하는 것이 교육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돌풀처럼 되는 거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또 때로는 안아야 되고 또는 집중적으로 잠을 쫓아주는 그런 점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만 살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경쟁 국가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아이들이 계속 경쟁력이 떨어질 것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